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본 종목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관망을 해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아진 하루였고요. 이 와중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플러스 1.42% 정도 상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가격은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피가 플러스 0.34%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0.01% 하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포스피 시장은 외국인들 1,145억 매수, 기관투자자는 3,200억 매도이나 금일투자에서 3,000억 매도 물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다지 유의미한 매도 물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포스닥 시장은 양매도 1,700억에 선물 시장은 하방이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흘러가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드리자면 첫 번째 오늘 미장이 휴장입니다. 즉 표현을 해가지고 글로벌 쟁시가 전체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은 2차전지 관련 기업군들, 특히 포스코 그룹주들은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고요. 그동안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는 조금 소량, 이렇게 좀 늘려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와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플러스 1.77% 정도 상승을 해나가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는 7만 6천 주 정도 나와줬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은 나와줬고 외국인들의 소량 매도 물량은 나와줬으나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유임한 61선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 박스의 구간 자체를 다시 한번 돌파해주고 올라와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밸류가 갇혀있는 기업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일정 가격 구간에서 등락폭을 보여주고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뭐 이런 식의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와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핫한 대왕고래 관련 이슈의 실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더 기업의 밸류와 가치를 이렇게 점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키워드를 키워드와 오윈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포스코 그룹장 안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맡고 있는 이런 에너지 관련 부분의 역할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 메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크게 변동사항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포지션 자체를 바꿔나갈 이유와 근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의미한 241선과 61선의 수렴 구간을 끝마치고 다시 한번 더 변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기 63,000원 64,000원 2연절이 혹은 짧으면 6만원 초반대겠죠. 이 가격 구간을 도전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이 가격 구간을 도전을 한번 해주고 난 뒤에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이제 72,800원의 밸류를 넘겨주나 넘겨주지 않느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란 기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7만원과 8만원 구간을 넘겨주냐 마느냐의 싸움이에요. 앞 구간에 매물 소환을 한번 끝내줬고 결국 기업의 밸류와 가치 자체가 박스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만한 그 무엇인가가 하나 터져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저는 포스코 그룹주는 충분히 과거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여 10만원 구간에 안착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죽을 기업이었다고 하면 절대 지금과 같은 바닥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1바닥, 2바닥에 한번 트릭 주고 골 파기 만들어주고 난 뒤에 상승을 만들어주며 유의미한 가격의 박스 공간까지 뚫어 올려줬죠. 이 흐름 자체가 결국 이거죠. 바닥이라고 들어온 개인차자 물량까지 소화시키고 고점을 뚫어넘긴 다음에 눌림목이 나와준 거예요. 즉, 뭐다? 개인차자 털고 다시 한번 더 재상승구간을 만들어주는 초입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 정도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허분제TV, 저희 텔레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굉장히 고퀄리티의 정보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 주 스케줄 정리도 다 해드리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을 해주시고 있고요. 이슈거리를 이렇게 매주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노력이 들어갔죠. 정성이 들어간 다 브리핑과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꼭 한번씩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무료로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들어오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제목에 저목 아래에 더보기란이 있고요.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 텔레그램 링크만 또 누르시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